1.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어지게 되는 진짜 진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대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더 진정한 응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경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에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하다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과거의 경험이 반드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한 예가 너무너무나 빨리 변하는 요즘 디지털 기기들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컴퓨터를 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는 손으로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손으로 터치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또 말로서 다 한다고 또 하지요. 계속 변합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도 변하고 삶도 변하지요.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에 적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과거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앞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아는 것이 필요하지요. 이 영적인 것도 사실은 조금 비슷합니다. 하지만 또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특별히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만지는 것이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았을 때 일어나는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일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정한 사실을 우리가 무엇의 기준을 두고 믿고 알아야겠습니까? 이 말씀이지요. 보금이지요. 이 보금의 말씀이 사실은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금이 되시고 또 말씀이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성전을 삼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담아서 기도하는 동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나의 현장에 지금 나의 모든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누리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들었을 때 내가 그냥 알았다. 내가 마음에 둔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 심장이 좋다. 몸이 좋다라고 할 때 그때 실제로 심장이 좋다. 몸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몸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심장에 좋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심장에 피가 정말 잘 흘러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상태를 보고 알 수 있지요. 내 몸 전체를 피가 잘 돌릴 수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심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건강에 좋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밥을 먹고 힘이 나서 건강에 좋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조금 지나서도 내가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데 충분한 힘이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아프고 힘든 것이 있어도 이게 내 면역력이 있으면 그러면 건강에 좋다라고 하지요. 두고 가는 흐름, 내 삶 속에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서 내 몸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비슷하지만 영적인 것은 또 다릅니다. 영적인 것은 잠을 푹 잔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좋은 영양소를 먹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먹고 그것 통해서 힘을 내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보고 복음을 통해서 응답을 봐야 그래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떤 랩런트가 이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폴리캅은 그때 보니까 말씀하시기로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정말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데 그렇다면 내가 혹시나 너무 위협이 있어서 힘들어서 내가 안 믿겠다고 말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다시 또 믿겠다고 하면 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말씀 앞에서 갈등되기도 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내 속에서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체험하고 있느냐 그 영적인 상태가 믿음입니다. 물론 그것을 움직이는 중심은 내 영혼입니다. 영혼이지만 내 영혼의 이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보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만드는 그런 건강 상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내가 많이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많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도마 오늘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못 보았는데 와서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아무리 말해봐도 나는 안 믿는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것은 나한테 사실 아니다. 내가 그분이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상흔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내가 실제로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8일 이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받게 신 것을 그 곳을 실제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내가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본 것으로 아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구역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지나면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받게 그러니까 곧 있으면 핏밥 받고 죽을 것이다. 그걸 부활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진짜 먹고 마셨다면 그렇다면 아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끌이 계속 있겠지요. 그런데 도마는 그것을 들어도 그거는 그냥 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움직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고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끈 영적인 상태 이 믿음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보지도 않고 진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진짜 알 수 있다면 그 자가 진짜 복된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혹자는 말하기를 도마가 그 이후에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 이후에 정말 아시아까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정말 진정한 전도자가 됐다. 라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정말 보지도 않고 믿는 진짜 진정한 복을 받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좀 같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계속 연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계속 주고받는 상태입니다. 마치 심장이 피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심장에 피를 내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자라고 그리고 또 이 복음으로 다른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현장으로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으면 그것을 내 안에 쌓아 놓으면 지식이 쌓이면 그러면 믿음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점점 더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만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내게 약물이 돼서 실제로 나로 하여금 에너지, 힘을 실제로 전달해 줍니다. 실제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계속 연락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믿음의 첫째 조건은 물론 지식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됐지요. 누군가 생명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왕이시고 사단의 권세를 끊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시고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와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에 나의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시고 지금도 이때까지 내 모든 일이 성경말씀에 창세기 3장 이후부터 그대로 다 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내게 알려주시는 선지자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됐지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지식이 한 가지 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지식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똑같은 우리에게 들었던 이 지식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죠. 내 삶에 내일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게 오늘 내게 보금으로 나의 만남 나의 하는 일 그리고 아침에 내가 운전자를 붙잡았을 때 정말 붙잡게 만드는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넣어주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사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편으로 이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따라갈 때마다 우리를 점점 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계속 바꾸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흠이 없게 바꾸십니다.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전도하고 전도운동하면 그런 것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더 동기가 없도록 점점 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것을 정말 희생하더라도 살리기 위해서 점점 더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고 경건하게 정말 복음 전하게 복음 전하려고 저절로 마음이 듭니다. 왜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흠이 없도록 계속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상처 우리의 연약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들을 이거 발견되지요. 그러면 다시 또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또 시슴받고 그리고 또 힘을 얻어서 능력을 얻어서 다시 또 현장에 가서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요.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모든 일들을 실제로 되지 않게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이 살아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잘 안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현장 밖에서는 이 사단과 허감의 세력이 더 말씀대로 안된다는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경제에서 내필임 같은 엄청난 거인들을 만들어서 말씀대로 안되는 것처럼 오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불신자들이 하는 여러 가지 악행들을 통해서 그래서 경제를 장악하고 여러분을 누릅니다. 때로 속임수로 때로는 정말 너무너무 치졸한 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 이거 진짜 실제로 되는 건 맞나 생각이 들게 합니다. 보이지 않게 현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아닌 걱정의 망대를 우리 안에 딱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망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갈등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괴롭도록 자꾸만 만듭니다. 이 사단의 망대 이 사단의 일을 주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항상 늘 항상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왕이 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행하십니다. 일은 계속 살아서 피가 계속 흐르듯이 심장이 흐르듯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상태가 바로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경 말씀을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습니다. 안을 말씀이지만 다시 한 번 또 읽을수록 또 새롭습니다. 우리 도마 이 이야기 얼마나 잘 압니까? 하지만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아 살아있는 믿음이 오늘도 중요하구나. 우리 밥 먹으면 항상 새롭듯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랩런터들이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 배웠는데 왜 나는 오늘 힘이 없을까? 왜 나는 뭔가 잘 안될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왜 세계보금 한다는 것이 잘 안될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살아서 계속 먹이시는 이 살아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경험 예전에 있던 체험 이것만 가지고 있지 그것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나중심 여전히 나중심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여주시는 세상 사람들이 나중심으로 하나님 떠나고 있는 것을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없이 더 도움될 것 주변에 될 것을 바로 잡습니다. 주변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거 잘 되더라 점치는 거 잘 되더라 하면 아 그거 아니다 해놓고는 그것도 말이 되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주는 것에 나도 모르게 막 딸려갑니다. 나중심 나의 그 중심인 대로 성경이 실제로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산다 라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이 살아있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식이 안되다 보니 다른 것을 자꾸만 쫓아가지요. 이 우리 렘넨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을 정말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뒤에 그 30절 31절에 갑자기 사도 요한이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도마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내가 이걸 쓴 이유가 무엇이냐 갑자기 말을 덧붙입니다.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마처럼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살아서 지금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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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살아서 날마다 해답이 되신다. 날마다 응답이 되신다. 이거 가르치길 원하신다. 이것을 이 사도 요한이 다시 한번 증명을 합니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가끔씩 밖에 있는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어려움이나 그리고 불신앙이 쌓이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내리고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우리에게 주신 새벽기도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 또 훈련을 통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지식이 돼서 움직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분명히 다 이루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지나시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해답이 돼서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렸던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다 이루었다가 안 돼가서 그래서 이거는 또 똑같이 왜 안 되냐 라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방향이든지 저 방향이든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 둘씩 점점 영적인 상태를 더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은 오직 지식뿐만 아닙니다. 지식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은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동의를 하지 않냐고 그냥 듣고 난 이후에 그것은 목사님 생각이고 그것은 교회의 방침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의 말씀은 그 교회의 방침이 아니라 그리고 이 목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답입니다. 진짜 해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동의라는 것이죠. 의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의심의 이유를 살펴보고 의심되게 하는 사단이 준 망대를 실제로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듣고 나면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속에서 그것이 안 되게 하는 의심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고민들이 말씀 때문에 아 정말 내가 바꿔야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은 지독하게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막 저항하는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그런 나의 속에 있는 어떤 부분 이 있습니다. 너무 깊은 의심이나 아니면 예전에 생겼던 상처들이 있으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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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약속이 내가 믿어지지 않냐고 때로는 그것을 하기가 너무 싫고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실제로 응답 못받도록 만들어놓았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망되기도 합니다. 무조건 사탄 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나도 모르게 예전에 그냥 하려고 하다가 상처받았던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임하게 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내 속에 있는 무능력, 내 삶 속에서 보는 모든 실패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사로잡아가도록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맞추어서 비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의, 우리는 동의라고 부릅니다.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비추어 봤을 때 모든 사람은 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것 때문에 지금도 보이지 않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악한 말을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선한 동기로 정말 도우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이 동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게 있는 말씀 그대로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좁은 생각, 나의 모든 좁어있는 시각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성취하는 걸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동의하게 되면 저절로 무엇이 되느냐?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죠. 우리는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영적 상태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신뢰, 전적 신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심장이 그 밖에서 들어오는 피, 그 피를 내가 못 믿겠다 하고 그 다음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죽습니다. 모든 몸이 죽습니다. 심장은 모든 걸 통하게 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또 내뿜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과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것을 내 안에서 가득 쌓아놓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에게 능력과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여러분에게 양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한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들이 있습니다. 신뢰하도록 주신 삶이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전도 그리고 헌금 11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들로 하여금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주신 길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보완하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보완하신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느 순간 이런 믿음을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어느 순간 가지고 계십니다.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것을 어느 순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이 말씀이 믿어지고 발견됐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따라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되어있습니다. 왜냐? 이 모든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의 의지와 같이 연결되어서 그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여 반드시 살아있는 능력의 응답을 얻게 만드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도마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번 한 주간 매일 매 순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누리면 됩니까? 말씀이 이 강단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을 움직여야 됩니다. 지식.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말씀의 응답이 되지 못하는 모든 사단의 망대들 사단이 내어놓던 불신앙들 나의 연약함들 그리고 나의 상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내어놓고 말씀 앞에서 진짜 아 말씀이 맞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동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아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의심과 나의 불신앙을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지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믿음의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면 사실은 한 번 믿을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일부러 1, 2, 3 순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말씀이 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같이 예배해서 만났을 때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정한 그 응답이 일어나는 믿음이 시작되도록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의할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줍시고 흑암의 것을 끄고시고 저주의 세력을 끄고시며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역사는 모든 이 세상의 힘과 싸울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전도자의 발걸음이 시작되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교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교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진정한 응답을 찾아내고 그리고 응답을 전달할 기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그리고 이분들의 모든 기도의 현장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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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